어쩌면 오 이건 좀 재밌겠다 아이고 뭐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일 곱 나와 빨리 어? 나왔어 거짓말 좀 아빠 아빠야? 어우 너 노안이다 얘 걱정했잖아요 난 부인인 줄 알았어 제일 곱 부인 좀 알아냈나요? 트리니티가 몰려오고 있어 어서 준비하자 저쪽은 같은 편이야 잘 들어 이어지는 아군이다 이 유적은? 선지자의 사라진 도시 근처군요 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들 목이 들고 방벽을 지켜 빨리 어서 곧 올 거다 숫자가 많아 아이와 노인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래 지하 묘지로 대피시켜 불을 피워 모두에게 알려야 해 와우 굉장해 와우 소피야 병사들을 모아라 위쪽 마을에서 만나자 꼭 오셔야 해요 꼭 오셔야 해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왔겠냐 그럼 두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일단 털어 여기 한 번 오고 말꼬시오 어 서브머신건 오케 일단 나도 그러면 만만한 준비를 해볼게 제이콥과 주민들의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란 건 인정해야겠다 트리니티가 오고 있다 그들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벽화에 있던 아틀라스라는 건 만약 아틀라스가 정말 유적지의 지도라면 하나보다 먼저 찾아야 해 그래야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 무기 무기 활 활 활 더는 사람들이 죽게 놔둘소 컴파운드 이게 컴파운드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우와우 방아쇠형골무 개조활골무 더 오래 당기고 있게 해줍니다 조정된 활 때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 그래 컴파운드 보고 들어야 이야 와 활 개간지나네 히익 활 뭐야 이야 이거 원매 이거 와우 좋아 좋아 활 와우 한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 아 옷 옷 옷 여자는 옷을 이쁘게 입어야 돼 그래야 지나가는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눈길을 한번 더 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어디 보자 옷 한번 보자 어디 보자 뭐가 이쁜가 보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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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런거 좋지 않아 이런거 남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진짜 아휴 너무 감쌌다 너무 감쌌어 에이 아니야 에이 에이 옷이 아휴 없어 옷이 그나마 이게 낫다 어우 좋아 그래 여자는 이렇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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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구먼 어우 한결 가벼워졌어 몸놀림이 한결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작이 더 있어야 겠어 밤시탑을 수리하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 나무걸 어떻게 해봐야지 싸우려면 화살촉이 있어야지 만들려면 불을 떼야한다고 나무는 많이 해뒀는데 화살촉 만들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 뭐 지들끼리 얘기해 뾰족하게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어 뭐 좀 보여 그거만 차안해야 놈들이 정말 왔어 소련군도 행동하네 그래도 잘 봐 놈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와 근데 마을이 크다 저기요 좀 도와줄래요 도와주러 온 거 맞죠 아닐걸요 그냥 전 단지 템이 있나 없나 에이 씨 이 착한 인성 뭔데요 여긴 어떻게 찾은 거죠 뭘 타고 왔어요 뭐야 통화 달라면서 왜 말을 쉬고 다시 걸어 전쟁이 곧 벌어질 거예요 대비해야 돼요 이 새끼가 우리가 소련군을 쫓아낼 때 놈들은 전부 버리고 내뺐죠 가끔 쓸만한 걸 발견하기도 해요 뭐야 말 걸어놓고 야 애 싸 야 나나 싸 안 싸지 오 내려가 좋아 좋아 어디갔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외부인들과 싸워왔어요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작은 일들이 모이면 큰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도와달라는 거지 지금 어 사슴 물긴 개좋아 아니 사슴이래 토끼 트리니티가 곧 도착할 거야 트리니티를 막아야돼 트리니티요? 너 누구요? 넌.. 너 누구요? 같이 가유 놈들은 공중에서 올 거예요 아버지가 위쪽 마을에서 놈들을 유인할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아크로폴리스 지하 묘지로 대피시켜요 준비 끝나면 나도 그쪽으로 갈게요 놈들은 중호장 했다면서요 어떻게 물리치죠? 정면으로 달려들면 승산이 없겠죠 그지 생각이 있구먼 그지 놈들은 단숨에 승부를 내려고 성급하게 덤빌 거예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서서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놈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해요 목소리 만들면 설 특선 영화 같다고? 뭐 성우들이 다 그분들이라 일단은 봉화를 피워서 다른 마을에 경고를 해줘요 오늘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니까 단역과 보급품을 최대한 모아서 동굴과 유족에 숨겨요 각자 임무를 마치면 위쪽 마을에서 만나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야 고맙다 오 아이템 왜 라라 부탁 좀 할게요 적은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신이 순호타으로 불을 붙여주면 各位 동지들이 데뷔할 수 있을 거에요 뭐야 이거 해볼게요 야 너 술로가 뭐야 너 알아서 데뷔할 겁니다 어머 어? 저 봉화를 하라고? 다가 나와 함께 가주겠니? 어? 그래 넌 여깄어 어디다 연결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가보자 어? 좋았어 좋은 착지였어 허잇 어? 좋아 야 옷이 가벼우니까 애가 훨씬 날렵해 보이잖아 훨씬 비로 떨어지고 오 오케이 그렇지 올라갈 준비하시고 호잇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봉화를 근데 여기다 누가 에이 이거 설치하러 온게 더 힘들겠다 이거 어? 이걸 그러면 갔다는거 아녜 어 뭐야 이거 기름통 불화살제작 기름통이 있으면 불화살제작 불화살제작 불화살 불화살 불화살제작 불화살제작 아무래도 봉화에 불을 질러야되니까 준거 같은데 거의 다 틀러야되니 거의 다 닿아 어어어 어어 불화살 불화장비 불화살 뭐야 불화살 파이어 야 휘발유 엄청 부었나보네 야 하력봐라 야 봉아 불피는거 봐 오 저리로 가야되는구만 잠깐만 저기까지 돼 저기? 오미야 이게 되네 오 볼트 액션 라이플 와우 읽을 수 있나? 음 일종의 표시 와 그리스워레벨이 7이어야 돼? 비잔틴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돼 넌 뭐냐 아주 여유롭네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헐 제대야 빨리 와요 알겠어 알겠어 방벽 뒤로 수어 어서 움직여 경전 흐뭇하라 바라보면 즉시에 불편라 조심해 몸을 숨겨라 어 이럴수야 밝게 움직여 어 이거 누비야 누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어 빨리빨리빨리 어 벌써 잡혔어? 어어 어 안돼 아틀라스요 가르쳐줄게요 안돼 아틀라스는 쟤밖에 몰라 쟤밖에 드러내거든요 와우 오 샥 건너뒀다 와우 오 쟤 꼽짱 야 누가 이 연약한 여자라고 했는가 다 뒤졌어 야 절로 안가?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어머머머머 언니 화났다 대장전 어머 어 나 무시키 나 무시키 빵 빵 빵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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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장전 완료 어어 어어 오 오 오 오 오 무빙무빙 터진다 터진다 아아 야 활 쏘네 누구냐 저 헬기를 활로 에휴 무식한 것들 이거 훈련 내가 시켜줘야겠네 이거 오 빡침 동생 빡침 오 루샨 루샨 너도 뭐 잘한 건 없잖아 어쩌면 라라는 해낼지도 모르지 나에게 실패란 없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린 그저 쓰다버리는 소모품이라고 반드시 원찬의 힘을 얻어야 해 걱정마 믿음을 잃지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시간이 얼마 없어 누나 결국 죽긴 말이야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마지막 장애물 저에게 죄를 지으라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뭐 쟤 많이 지었잖아 사람 사람 목숨을 몇길 빼앗았는데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피난다 피나 피를 바치겠나이다 와 그 뜻으로 해석하네 와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네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네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안타깝네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네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뭐하고 드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계속 올 거예요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누구를 위해 사자 우리 아니면 당신 지금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부상자들을 좀 볼게요 금방 따라가죠 안 돼 라라는 어? 라라가 제이콥한테 시집을 간다면 뭐 딸이 생긴다고 서브머신건 일로 가는거지 어휴 화이팅 화이팅 어 캠프다 아 근데 할 거 없어 아 점프점프 야 여자 몸에 이렇게 뭐 도구가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많아 야 무거워 죽겠다 이거 이거 음식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제이콥 여긴 아수라장이에요 주민들이 안 보여요 소피아가 탑 아래 치아 묘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군요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시아 묘지 부상자 대피가 거의 끝나가요 곧 갈게요 한번 가봐야겠구만 치아 묘지를 아이템 있나 확인하고 오우 외나무다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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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웡 isch submissions 옩 오키바라 오키바라 오우 왜 어 곡괭이가 요동을 쳐요 뭔 소리야 어어어어 안돼 야 두대나갔어 아 벌써 굴바다야 장전 다 해놨겠지 이거 세상에 안돼 아이템이 없다니 마당은 이상없다 이 포로들을 어쩌려는거야 다 타라! 쏘지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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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현재 상황은 이상없습니다 이거는 안들킬러 암살해야 돼 아 숨었다 일단 노란색으로 빛나는 것들을 죽여야돼 왜냐면 빨간색으로 빛나면 죽은걸 봐서 내가 들키거든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요 앞에 있는 애가 움직여줘야되는데 독화살을 줄까? 암살밖에 답이 없네 우백 으어억 아이씨 안죽었어? 이런 젠장C 아 뭐야 어디서 쏴 야 왜 이렇게 센해 어머머 총알 없더 장전 장전 체력해 복하고 아 AK 너무 싫어 아 AK 너무 싫어 반동 너무 싫어 언니다 이 새끼야 언니야 어? 언니를 못 알아보고 이거 이씨 어우 템 많아 어우 나 너무 치료 치료를 너무 막 썼는데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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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